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커버와 후원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스마트 커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키보드를 살짝 당기면 키보드가 나타납니다. 아이패드를 당기면 키보드가 나타나고요. 이때 이렇게 켠 상태에서 원하시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태꾼의 여자친구는 저렇게 메모를 쓰고 있습니다. 보통은 카톡 같은 거 많이 하시겠지만 다 쓰신 다음에는 간단하게 키보드를 살짝 뒤로 밀어주면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.